이나연, 강소피! 자, 어떻게죠? 박정하 선수와 국제들의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이긴 한데 이번 발리볼 레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이재영과 강소희 두 선수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재영 선수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강소희 선수도 교체로 들어올 때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3주 차에는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면서 아마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각으로 꽂아넣습니다. 22 대 18 4세트에는 오히려 천나라보다 드루실라 선수 쪽에서 직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격 넉 점 차입니다. 차분하게 받고 때렸습니다. 다 흔진의 커버 반대편으로 밀어넣기 네, 블록킹을 이용해서 쳐낸다는 것이 블록킹에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죠. 강소희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23 대 18이 됐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서브 범실 23 대 19 박은진 선수. 오늘 서브 득점이 있죠. 서브입니다. 어렵게 네트 맞고 살렸습니다. 올려놓고 스파이크. 다시 받아넣습니다. 왼쪽 갑니다. 강타. 다치겠어요. 예, 아... 탄다라 선수도 곧바로 지금 네트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재혁 선수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깨 쪽에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공격이었어요.